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샘 희망드림 구독자 천명 달성 감사 이벤트 안녕하세요 홍샘 희망드림 채널입니다. 홍샘 희망드림을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구독자 500명 달성 시 이메일 회신입니다. 멋집니다. 홍샘 희망드림님 전보 제트기를 채울 정도의 편을 모았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500명에 이르렀다니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크리에이트님의 채널 활동이 정말 기대됩니다. 유튜브에서 구독자 천명 달성 시 이메일 회신입니다. 홍샘 희망드림님 구독자 천명 돌파를 축하드립니다. 유튜브는 항상 이날이 오리라는 기대를 품고 크리에이터님을 응원했습니다. 놀라운 성과를 거두시고 계셔서 저없이 기쁩니다. 유튜브에서 구독자 천명 시청시간 4천시간 달성 시 이메일 회신입니다. 홍샘 희망드림 채널에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자격 기준인 구독자 수 천명 및 공개 동영상의 시청시간 4천시간을 달성했습니다. 아직 채널에서 수익이 창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의 수익 창출 섹션으로 이동하셔서 다음 단계를 확인해 보세요. 이미 약관을 수락하고 이드센스를 설정하셨다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팀 홍샘 희망드림 채널에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자격 기준인 구독자 수 천명 및 공개 동영상의 시청시간 4천시간 달성은 구독자 한 분 한 분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기에 여러분 모든 분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잃어버린 날을 찾아서 떠나는 내 생에 처음 퍼스트 클라스 시작한 지 하루하루 이런 기쁜 날이 과연 올까 우포처럼 한 발 한 발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덕분에 매일매일 아름다운 동영할 수 있었고 더불어 여러분 한 분 한 분 덕분에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자격 기준 구독자 천명 시청시간 4천시간을 달성했습니다. 하느님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간절한 기도에 은총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유튜브 수익 창출이 시작된 관계로 광고가 붙게 되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광고가 나올 때 기획 촬영 편집에 온 정성을 기울여 만들고 엄청난 내공을 투자한 유튜브의 최저임금이라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컨텐츠 하나하나에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더 알차고 더 좋은 품질로 유익하게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홍샘 희망드림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와 희망을 전하고자 홍샘 희망드림 구독자 천명 달성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삶에 환력이 생기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있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샘 희망드림 구독자 천명 달성 감사 이벤트는 넘버원 커피 이벤트, 넘버투 감사 이벤트 두 가지 행사를 같이 합니다. 홍샘 월드 구독자 감사 희망드림 이벤트 참여 방법입니다. 스텝 1. 홍샘 월드 구독한다. 스텝 2. 본 게시물에 좋아요 누르고 참여 의견 댓글로 남긴다. 스텝 3. 본인 이메일을 끝에 꼭 적어주셔야 쿠폰 보낼 수 있습니다. 쿠폰은 카카오톡으로 받으면 한 장 결제되어 소용하기 편리합니다. 넘버원 커피 이벤트입니다. 신규 고속자를 위한 행사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추첨 5명, 기존 고속자를 위한 행사로 데클루스자 5명 선정 총 10명 선정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2020년 9월 27일부터 2020년 10월 17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이벤트 발표는 2020년 10월 15일 당선 당첨자 발표합니다. 다음은 감사 이벤트 행사입니다. 넘버트 감사 이벤트 홍샘 희망드림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홍샘 희망드림 콘텐츠에 조회수, 댓글, 좋은시 좋은글 추첨사항을 고려하여 당선자 3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에 사용돼 좋은시 좋은글 제안은 이메일로 송구 바랍니다. 넘버트 감사 이벤트 상품입니다. 넘버원 상품 교촌치킨 레드컴보 맥지람자 세트 넘버트 상품 음네치킨 건네 오리지널 플러스 꿀 콜라 1.25리터 넘버3 상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2잔 플러스 카스텔라입니다.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마음껏 누르셔도 모두 우려입니다. 엄청난 AI 시스템이 3분 시청에 예우를 갖추었는지 파악한 후 색깔 바꾸게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튜브 인공지능 시스템 법칙에 의하면 예우를 갖춰 3분 이상 시청 후 아름다운 동행 좋아요 1번 눌러주시고 4분이시란 즉 빨간명에 4분 시력 1번 눌러 회색 대문으로 바꿔야 인공지능과 아주 적절한 공학으로 100년으로 한다 합니다. AI 한계로 구독 요청한다는 댓글을 달면 구독 자동 취소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 손잡고 간다 구독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야 구독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샘 희망드린 구독자 천명 달성 감사 이벤트에 참여하여 기쁨과 선물 받는 좋은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 입니다. 사랑 부탁드립니다. 확인 해주세요. 마무리